되게 잘하는 친구네 형도가 밀려오려 그래 지난번에 춤선 리뷰한 이후로 다른 춤, 다른 무대들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저도 지금까지의 무대도 그렇고 앞으로의 무대도 그렇고 무용적인 요소가 안무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춤이라면 좀 디테일하게 춤선이나 안무 리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리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 진짜 소름 돋았던 그런 무대에요 2019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지민 군이 했던 그 무대 한번 디테일하게 보려고 해요 요 무대 같은 경우는 천을 들고 하더라고요 한국 무용에서 되게 많이 해요 천을 들고 하는 거는 살풀이도 천을 들고 하고 그거 외에도 뭐 삼 잠삼, 한삼 요런 것들을 끼고 하는 춤들이 많기 때문에 천은 저도 굉장히 많이 날려봤거든요 천이라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지 왜 대단한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여러분 이따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접 집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소리는 없는 영상이에요 단독 풀무대가 아니라 멤버별로 째끗째끗째끗째끗 진행한 무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1분 남친 무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리 일부러 없이 보려고 해요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없어요 등장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음 불빛이 천 가지고 들어오죠 저렇게 큰 천 사실 저분들도 대단하세요 저렇게 큰 천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가벼운 천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이게 무거우면 무거워서 힘들고 가벼우면 가벼워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거우면 무거우니까 잘 안 날려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가벼우면 바람이 이렇게 훙 뜨잖아요 그 훙 뜬 걸 바람까지 같이 이렇게 끌고 와야 되니까 결국 끌려서 오는 무게는 무거운 천 무게나 가벼운 무게 플러스 바람 무게 더해진 거나 거기서 거기야 오히려 두 번째가 더 컨트롤 하기가 어.. 힘들죠 크게 양쪽에서 들고 날아오는 거면 떠야 되니까 분명히 가벼운 천일 거란 말이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것도 음 다시 심지어 가지고 나가잖아 워 등장 등장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등장할 때 왜 우리 대회가 있잖아요 뭐 스포츠도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아시아게임도 있고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스코어를 매기는데 춤에서도 대회 콩쿠리 있죠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전체 다 뭐 끝까지 보진 않아요 3초 안에 끝난다 그러죠 딱 인트로 한 발 딱 짚는 거 보고 그냥 몸짓하는 것만 보면 응 쟤 잘하는 내내 못하는 내내 딱 거기에서 티가 딱 나요 더 봐도 되겠다 아니면 안 봐도 되겠다 근데 지금 시작 딱 보면 이 춤은 더 볼 만한 춤입니다 발끝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끝을 보시면요 걸어 나올 때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슥 슥 이렇게 발로 바닥을 쓸어서 쓸어서 걸어가고 있죠 현대무용식 스텝이에요 현대무용에서는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거 없어요 시작부터 아주 기본기가 단단하죠 그리고 시선 지난번 영상에서 시선도 춤이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시선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시선이 약하면 저는 눈길이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딱 시작할 때부터 바로 카메라 딱 찾아서 카메라를 응시해요 귀신같이 바로 아이컨택 천 날릴 때 천을 넘길 때 스텝 스텝 치고 같이 치고 그 다음에 몸 넘기고 다시 천부터 이것도 천 도는 거랑 비슷해요 칠 때 호흡이랑 같이 천을 먼저 치고 몸부터 갔다가 그 다음에 천을 먼저 채워야 되거든요 응 각도 봐요 정확하죠 천 사용 잘하고 있고 여기 각도가 돌리면서 휘어져 있는 게 진짜 예술적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싹 가지고 온 다음에 몸은 이미 지금 돌아왔잖아요 다음 동작할 준비 중심이동 바로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왼발이네요 왼발 댄스 치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숙였다가 그 호흡으로 같이 쳐서 천을 날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요 천을 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냥 힘으로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힘으로 치면 안 돼요 중간에 날렸다가 뚝 끊겨요 천이 끝까지 안 날라가요 끝부분 전체가 안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흡으로 푹 날려야 돼요 왜 우리 휴지 끊을 때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휴지를 요만큼을 쓰고 싶어 근데 끝에서 내가 팡 힘을 세게 한 번에 팍 줬어 그러면은 휴지가 한 요정도에서 끊기잖아요 힘이 끝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천천히 천천히 힘을 줘서 뚝 끊으면 이제 조금 더 길게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끊기겠죠 힘이 전달이 더 멀리까지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얘가 세게 팡 그냥 던지면 이만큼밖에 안 날라가 뭐 느리든 빠르든 호흡이랑 같이 전달을 해야 얘가 에너지가 끝까지 가요 이제 그걸 방금 위로 날릴 때는 빗으면서 같이 호흡을 위로 보냈죠 그러니까 천히 끝까지 이쁘게 잘 날라가죠 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축이 장난 아니에요 무게중심 이동이 진짜 완벽하게 일단 잘 되고요 이렇게 발란스가 좋으려면 중심 이동 축 이동이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내 축 이동 진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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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잘 안되면 흔들흔들 중심 안 잡힘 중심 이동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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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니까 밸런스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킥 차면서 이렇게 돌렸는데 쫙 찼을 때 이렇게 선이 쫙 이쁜 선 최대치 요게 딱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춤 잘 추는 기준이 그래서 뭔데 너 지금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는 분들은 블랙스완에서 춤선 분석 요 영상을 보시면 춤 잘 춘다 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 큰 기준을 제가 언급을 해 줬어요 음 그럼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잠깐만 지금 여기 정지 화면에서도 점프 했을 때 다리가 배칭 배칭 장난 아니죠 짠 짠 팔은 다음 동작으로 잇는다고 조금 더 이쪽 어깨가 넘어가긴 했는데 점프를 했을 때 이 중심도 코어에서 배 중심에서 딱 잘 잡혀가지고 다리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게 2번이에요 어깨너비보다 더 벌려져 있는 거 저기 2번인데 코어가 잘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하면 상체가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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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 이게 빠르게 지나가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볼 줄 아신다 하는 분들은 다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없죠 탄탄하게 상체에 잘 잡혀 있고 코어 힘이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이 장면이에요 점프 보이시죠 점프 가기 전에 발끝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할 때도 토가 아주 이쁘게 포인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점프 하기에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 무용에서 학춤 출 때 많이 나타나는 동작이에요 상쪽 다리 들고 팔 팔을 90도로 든 다음에 뒤로 물론 천안 없는 것도 많아 소매가 길게 떨어지는 그런 옷들이 있고 많이 하기 때문에 학춤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그런 동작이지 않나 싶고 그러고 보니까 옷도 흰색이네요 학춤 출 때 흰색 입고 많이 춰요 그치 백조 백조떡밥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학 조금 더 학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갓만 쓰면 딱 학이야 현대무용을 해서 그런가 팝 이라는 기본 동작인데 다리를 저렇게 깃발처럼 접어 올리는 또 기본기 할 때 또 쓰는 나오는 동작인데 저의 각도가 저만큼 올라가기도 또 쉽지 않을 텐데 들려져 있는 다리가 저 정도로 올라가려면 저것도 배에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헬스팅 점프 헬스팅 발끝 하 장난 아니죠 그리고 아까 호흡 얘기를 했는데 점프를 높이 하려면 확실히 호흡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호흡 없이 만약에 높이 뛴다고 해도 그거 무릎이랑 발목 다쳐요 병물 다 다 없어져 나가는 치름끼리야 그거는 이렇게 호흡으로 추욱 뛰었으니까 뒤에 지금 천도 싹 같이 이쁘게 날리고 있죠 호흡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호흡 활용 때문에 분명히 현대무용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민이 하는 스텝도 현대무용 스텝인데 되게 한국무용스럽게 보이는 건 이런 동작들 학춤 같아 보이는 동작들 의상들 이런 거에다가 이 호흡 때문에 좀 더 한국스러워 보이는 게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서 또 지민이 대단한 점이 나옵니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네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춤은 정말 정말 달라요 물론 발레랑 현대무용은 테크닉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죠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무용은 동양의 춤이잖아요 걔네들은 서양의 춤이고 정말 달라요 호흡 한국무용 출 때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정중동의 미라고 해요 왜 우리 동양화에서도 그렇고 여백의 의미 얘기하잖아요 뭐 한옥도 그렇고 여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무용에서는 그 정중동의 미라 그래요 멈춰있는 거 중 안에 동 움직임이 있다 멈춰있는데 움직여야 돼 그리고 동중정 움직이고 있는데 또 멈추고 있는 거 같아야 돼 무슨 소린가 아 쉽죠 가만히 있는 거 같은데 흘러가는 물처럼 물은 계곡이 가만히 있는데 물이 계속 쫄쫄쫄쫄쫄쫄쫄쫄쫄 흘러가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춰야 된대요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호흡이거든요 멈춰져 있는데 이게 호흡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기운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춤이 한국무용이에요 근데 발레랑 현대무용은 모든 동작을 할 때 일단 호흡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다르지 그 춤들은 정중동 이렇게 기의 흐름이 중요한 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레나 현대무용 전공자들이 한국무용을 쳤을 때는 뚝뚝뚝뚝 스타카토처럼 끊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호흡을 하기는 하는데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무용 추는 사람들이 발레나 현대무용 추면 계속 흘러가듯이 모든 춤을 다 한국무용스럽게 추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전공별로 이것도 특징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지민은 현대무용 전공자잖아요 그리고 스트릿댄스 했고 스트릿댄스 같은 경우에는 더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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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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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는 춤이잖아요 그냥 그 백그라운드만 봤을 때는 음 한국무용스러운 춤을 추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전공을 다 배우기는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 부전공으로 배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호흡만 1, 2년씩 연습을 해야 돼 그 호흡을 익히려면 그런데 호흡 사용을 되게 잘하네요 아 되게 되게 잘하는 친구네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뜬긴다거나 이런 느낌을 아직까지는 못 받았어요 한국무용 전공자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게 끊긴다 한국무용스럽지는 않다 그냥 현대무용인데 촉감 한국적인 요소 갖다 넣은 것 같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스러워 이거 갑자기 현타가 밀려오려고 그래 현대부용 기본기랑은 별개의 기본기인데 어떻게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